안녕하십니까. 충전우수입니다. 모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박명수라고 하셔가지고 박명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닷가 혹시 그녀도 왔지만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소리만 뚱보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쭉쭉 빡빡한 날씬한 다리 그녀를 찾아주세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이지 이 얼음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